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6장 28절 한절과 먼저 보죠 다니엘서 6장 28절 한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료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래수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요한 3서 1절로 4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주께서 신이 대연의 용으로 오셔서 이 아침에 종들이 들을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으니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사가 되어 형통하기를 추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추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포로 잡은 너브간넬살 왕에 대해서 꿈을 꾸고 게시의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서 당신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니 이제 짐승처럼 광야에 내쳐서 독수리 발톱까지 되고 짐승의 털같이 되어서 7년을 내가 살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아들 베사살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금 전기병의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니까 그 벨사살왕 자는 꿈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고 글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풀어 다니엘이 해치니까 그 다음 날로 시체가 죽어 자빠지는 그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들이 세운 우상의 절하지 않냐고 하루에 세 번씩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설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애합니다 바벨론 술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안 하면 풀무웃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 들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는다 하고 나중에 풀무웃불로 들어갔는데 주께서 세 천년의 함께 역사여서 조금 더 거슬리지 않고 나올 때 바벨론 왕 다리오 왕 그들이 회귀라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당대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정사와 권세를 다스렸던 바벨론의 왕 다음의 종이로 임명을 하여서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형통한 그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 전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포로 잡혀가서 남은 자 이스라엘 본토에서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바벨론 군사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거지의 형상 같은 노인네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다 남겨놓고 지혜 있고 든든하고 쓸만한 사람 다 포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 쓸모없이 세상적으로 되었던 그들과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죽으면 죽으라고 망군여 하나님만을 경애한 스루파벨 대제사장 요수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포로 귀환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성전 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아니 세계 열방은 지금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부른 교회와 무수한 교인의 성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다 육체로 나서 그 마음의 중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애하고 사랑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도 악한 문정권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계 동성애 합법화라는 그러한 정당 정치인들에게 포로 잡힌 바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단열과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름 무음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늘 요한삼서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저희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이 되며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단계였어요 장세기 1장 1주로부터 게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이 내가 피 흘려 기록한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신비의 각인에 채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기름을 부어서 내 마음에 합한 타입과 같이 내가 너를 쓰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충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붐의 역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서 병을 고쳐달라 세상의 복을 달라 내 자식들이 인류대학 가서 박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장관이고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시는 그 일 천국을 위해서 봄사에 사시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산번째로 날마다 드린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를 낳은 육체의 부모도 우리가 순종하라면 그 부모가 우리를 너무 기뻐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생하신 마다들 예수 크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오신 크리스도께서 교회같이 육체를 잇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마지막에 엘리엘리라마 사왁단이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의 그 덕이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우된 저희가 날마다 피 흘려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영과 홍과 육체에 채우고 이것을 어찌하든지 지켜 행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십자가에 지는 그 선을 넘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보라 세상제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열방에 70억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미 주께서 마귀를 멸하고 천국을 완성하신 그 승리의 싸움을 완성해 놓으신 그 싸움을 우린 그 격려에서 거저 그분과 뛰를 뛰고 있으면 그 삶의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바 같이 저희를 선히 형통하게 봄사에 날마다 인동해 가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하느라 아셨는데 다수의 교회들이 이 범사를 이방인이 추구하는 그 범사로 표 때를 참았습니다 삼박자 축복하는 세계 이름난 대한민국 교회에서 모르는 사례 없는 여의도의 그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지금 식물인간이 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자가 되어서 주인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는 커녕 제 십자가도 버리고 이방인이 구하고 싹굿 목사들이 구하고 가라지대가 구하고 마귀들이 구하는 그 세상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치말라는 세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사도가 가이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는 가이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보금을 전하면서 가이오를 택해서 함께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요한에게 이 가이오를 맡기고 사명이 달라서 사도바울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는 그런 사도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름을 벗어서 감독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요한이 바울을 쫓아서 바울의 영감을 받아서 보금을 받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하느라 사도바울의 범사가 모였으며 사도요한의 범사가 모였으며 가이오의 범사가 모였습니까 하나같이 천국과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그 보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범사였고 사도들은 그 보금을 해서 날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빗박을 당하는 일이 범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범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자기 일은 구하되 나 예수의 일은 구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우리가 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법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그 소유가 하나늘 나라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공유여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병든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공개하고 그리고 다시 전대없이 광야로 죽어하는 문용언도를 위해서 마귀를 매력하기 해석하는 사명이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범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보니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세상 이방인들은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해야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의 박사학의 수준이 있다려도 고작 그들의 입에서 내는 것은 정의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 영이 없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리안에 행한다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죽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안에 있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아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그 문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불병구를 타고 성천에 올라갑니다 에녹이 그렇게 성천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성천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과 말씀 안에 갖는 그 자유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하는 자유요 세상에서 감방찬 세상의 초등함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풀이던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된 그 4권의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더한 자유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우러나 내려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천국을 우러나 내려가 우리가 육체를 잃고 범사에 사는데 우리는 항상 천국이요 성삼이 하나님이 그하는 말씀이 그하는 성령이 그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추원합니다 밥을 하면 찌개를 끓이면 그 범사가 그 초이스가 어떤 사람이 유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짓는 그 식사가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범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기업과 여러분이 사는 그 회사의 일이 그 범사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하게 되니까 쓸어가는 회사 부도난 회사라도 성장기업 같은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범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범사의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물질과 풍요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다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라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감 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업과 생활과 범사의 일반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무리에 공개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기름을 부름받고 범사의 축복을 받고도 자기의 자기자랑 자기를 드러낸 WCC회가 거기서 명성교회 단임 목사 초기에 중본조리라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을 충성을 했습니다 모든 종들이 그러한 충성을 다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설려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세계 이름난 목사로 기름을 부어줬는데 아니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 말고도 무슬림도 점병이도 힌두교도 부처도 저 마귀의 역사도 신이니 저들과 살 필요 없고 저들과 한띠를 맺아 결국 그들은 육체로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 사망이 된다 마귀에게 성킨받아 마귀의 종이 되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 겠습니까 저는 한국광냐 3년 후에 중국으로 또 파키스탄까지 21개구를 전대없이 가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전대없이 갔던 광냐 먹고 자야 되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성경 한 권 두 권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외치고 프로크레임 회개를 외치고 제가 어느정도 회개가 합당이 되니까 제가 프로크레임 할 수 있는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십시오 선지자가 되는 법을 이사로부터 말라기 17개의 선지서와 그리스도 예수전의 세례요한이 광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 봤더니 이사로부터 말라기 세례요한까지 선지자를 다 합쳐놓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선지자가 되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부른 그들에게 기름 보주심을 저는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노회 총회는 타락이 됐습니다 신학이 타락이 됐습니다 제 사람 같지만 제가 신학원까지 합해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섯 개의 학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젊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저는 천사를 두 번을 만났습니다 일본 도쿄 할렐리와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 당시에 그 요정이 손을 얹은 사람마다 모든 병이 다 났어요 그리고 복인들 할렐리와 김계화 원장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근데 동경 할렐리와 기도원에 천여명이 줄을 서서 안수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백키로 되는 거지 일본 할머니가 안수를 받는데 김계화 원장 안수한 그 손을 이 거지 할머니가 손을 탁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원장 입에서 얘들아 이 여인이 강박해서 안수가 안 들어가니 저리 치워버려 제가 옆에 서있다가 아니 무슨 물건인가 치우라고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 거지 할머니를 태우고 온 한국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진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남편하고 기로 결혼을 해서 그 일본 남편이 성기는 부처상에게 맨날 날마다 절을 하는 그런 신세로 타라 그러다 그러다 그 여인은 자궁함이 걸렸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하는데 죽는 거는 두렵지가 내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확증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대요 이미 병원에서는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내 쫓긴 바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어 지옥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마리아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3일 3야를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죽게 회개의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마지막 3일날 주님이 환상 중이어서서 자기 자궁에 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뛰고 걷고 날아다녀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죽이시는 전지전등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없음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리아상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동경에 있는 거지 형제 자매 병들에 있는 그들의 피부에 곰겨있는 그 피를 입술을 빨아서 추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동경에 안준비가 돼서 태어날부터 백살이 된 거지 할머니를 데리고 능령이 때는 할렐루야 김원장 안수를 받게 해서 왔는데 거기서 쫓겨난 신세가 돼요 우연치게 제가 그 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으로 믿음이 돼가지고 건설회사 무역회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대양육제지에 막 세 개 성교센터 하나씩 다 줘보자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술도 퍼먹고 담배도 피고 라스베가스 가서 포카도 치고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 중심을 보시고 부도를 나게 하셨는데 3년을 표적을 보이면서 부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부도가 나는데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이 회사를 부도가 냈대요 부도가 나니까 내 가족이고 형제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달락할 땐 다 나한테 와서 굽힘거리고 한자리를 얻으라 성경 하나 되고 나는 기돈으로 산으로 둘러 제가 집사 안수 받기 전에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 동경으로 복음을 전화로 성경 하나 들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 할머니를 둘이 태워서 동경 앞바다 그 할머니가 했던 그 앞바다에 거의 도착할 쯤이 됐는데 제게 회계에 영역이셔서 통곡을 하는 그 회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병의 할머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사라 나사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부두둑부두둑 하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할머니가 푹석 주저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우리 둘 이는 마켓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그 할머니가 있는 데를 찾아왔는데 그 주저앉은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켓에 들어가서 빵을 우유를 사가지고 나오는 순간 불과 3분이었는데 부두둑 부두둑 일어났고 주저앉았던 그 할머니가 아니 1키로 전방을 다 뒤져보고 동네 사람은 다 물어봐도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상에게 내가 내 천사를 동경 앞바다에 어려서부터 백살 될 때까지 그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동경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행사와 예수를 믿는 그 하나하나 행사를 그 천사를 동경에서 내가 다 기록한 바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일으켰던 그 안전벨이 거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제가 무시로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시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멸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우리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아가 엘리아가 천년을 천년을 하루가 도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될 것입니다 도움을 전하여 코로나로 사업이 안 됩니까 마스크 쓰고 답답하십니까 믿음으로 벗어버리세요 사업이 사업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을 여러분의 회사를 축복하여서 지금보다 천배 마음배로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는 내 소위를 모두 가난하게 죽어서 나를 쫓으라 내 부모나 저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께 사명자로 주의 제자로 사도로 쓰고 선지자로 쓰고자 하는데 이걸 안 부리니 저처럼 부도가 나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가정사가 있고 병이 들어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저희가 고백을 하면서 행위로서는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도가 났는데 저는 사실 형사 고발을 당할 일도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제가 갚을 돈은 그때 당시에 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은행과 이 모든 사람들은요 10억이라는 재물을 해가지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럼 10억을 벌기 위해서 제가 다시 소처럼 일을 해야 됩니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제가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10억이라는 그 채무가 이거는 그냥 세상에 흩어져 있는 먼지털 이런 부스러기만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보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통과해 주고 성교지를 가는데 아니 이것도 15억 이거야 나가다 할 때가 출국정지 혹시 시키면 안 되나 이런 걱정 그런데 점진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한테 접수는 데고 믿음으로 오직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보산다 내가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여 이 시목이 내게 무슨 죄무가 되며 이것이 내게 어떤 울무가 걸린 분들이 되겠습니까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 사도들의 한국교회는 지금 2층 조그만 셋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교지는 5층 3층 천평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제가 고아와 객과 가와부들을 인도 네파리 산지에서 13미만의 애들을 갖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성기고 세웠더니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 성교센터의 지금 리더가 되고 그 감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대가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경센터가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종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해 주더라고요 1억을 받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넘는데 1억을 받았습니다 25년 전에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액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있죠 전체로 가난한 성교지 그리스도 복음을 해서 100% 다 성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에게 또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의에 물질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을 쫓지 않고 너는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쫓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발 같은 그 사도가 되어라 주의 참제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그 10살 미만 12살 미만 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진해서 학교를 안 가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들어서 말씀을 막 선포한 그 아이들이 기름을 부어서 안순합니다 신발을 벗고 12살 여아가 인도 첸나이까지 뉴델부터 첸나이까지 벗은 발이 되어서 프로그래밍하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12살에 회당에서 회당에서 베르사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도와 선지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영감을 받지 못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그 받은 물질을 너희는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공개하라는 그 뜻으로 하지 않고 그 물질을 가져와서 선교센터 신학원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거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거면 어떡하냐고 제가 파키스탄에 가있는데 네팔 선교센터에 와서는 다시 아이들을 다 막 그냥 호화스러운 옷에 가방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시 다 들어가라 그래 학교 다 보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은 죽어버렸어요 그 영희 죽었어요 그 학교는 힌두키 학교예요 학교 가서 코끼리 뱀 소한테 절을 하고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혜치 않으니까 고난하러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너무 싶었어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치고 마스크 쓰고 다리고 저는 그냥 벗고 활개치고 막 그러면서 제 생각에 WCC회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악한 정사와 권세를 하는 정치인들 이걸 다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다 처벌이 그냥 죽였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아니 이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있고 그런 교회는 다 나도 우리 사도들의 한국교회 천체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2주 한 번 다 폐쇄명령이 조금 있으니까 광주 안디옥교회가 또 우도 막 그리네 깨달음 여러분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연단에서 천금처럼 만들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입혀서 당신이 가리킨 그 도를 다 행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광주 안디옥교회에 사도들의 한국교회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교회를 먼저 코로나로 해서 고난을 겪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욕기서를 보면 당대에 욕과 같은 의인이 없다 우리 지구촌에 욕과 같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사단의 얘기를 들어서 욕을 치십니까 그 소유를 다치고 그 자식과 그 모든 것을 다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치십니다 욕을 쳐서 죽게 이르는 그런 경인까지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욕기 42장에 와서 욕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나 내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 바이 나이다 자복하고 더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된 그 욕 조금 더 세상의 물질의 모든 금은 보아 축복을 줄 때 그 욕이 병계치 하냐고 나 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확증이 있을 때 죽게 서는 다시 욕을 갑절의 축복을 주어서 140살까지 사는 그 역사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여배에 모이신 광주 안대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 겁을 먹고 사업에 겁을 먹고 어쨌든 세상 염려를 해서 이 전을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나와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의 띠를 받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이 목회자 안에는 왜 이렇게 의인이 없나 그런데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을 만나면서 재형이 너무 깊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 오직 세계보금화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시는 한날 제가 서울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안디옥교회 장로 한 분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천국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용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 회의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을 사람을 그냥 장관이 되어서 다 지켜서 가려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 합한 사람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역사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으로 그분이 이동한 장로님이라는 감동을 제한테 주셨어요 그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신 후로는 예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천시공에서 제사함을 주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무당들 작두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작두를 타고 본블블부터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란 증언을 얻었는데 어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며 모든 병든 자에게 손으로 그 병이 나으리라 했는데 왜 그 일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빠지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으면 오늘 바다를 주와 같이 걸을 줄 믿으시길 주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부족한 종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다 행해봤어요 그런데 능력 중의 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타자의 영혼군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 소위를 다 줄 뿐이야 제 목숨을 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이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제게 사랑이 온전하게 그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군과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군과 세계 열방을 향한 영혼군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달개지고 달려갑시다 고난이 고난이 유기라고 해서 그 고난에 하나님의 기름 무심이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빨을 맞으며 이빨을 맞으면서 그렇게 짐승들과 산초 조국들과 천국을 이빨을 맞으며 이빨을 맞으며 이빨을 맞으며 이빨을 맞으며 오랫동안 저도 살다 보니까 식당에서 먹는 밥이 오만 자리의 밥상이고 따뜻한 그 방이 거우 살스러운 방이 보대기 하나 가지고 복도로 나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자는 그 밤 천국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라 하지 마시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 된 교육을 위해서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가지 이제 저희의 홍과 영과 망과 이 썩어주고 갈 이 육체를 거룩히 온전케 해서 사시는 망군의 하나님 앞에 삼번째로 드리는 그 순교에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